아 이거 멀쩡하다 아유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턴 잘 도나 누구다 누구다 내가 되게 예쁘네.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겠지? 왜냐면 저는 좀 느릴 거예요. 뮤직비디오는 좀 많이 넣어요. 나 하는 거 있잖아. 좋아. 좋아. 형은 두 바퀴 도는 거예요. 네. 더 멋있게. 세 바퀴. 네 바퀴. 나 이걸로 한 대 치겠는데. 이거 아까 형 안 아팠어요? 내가 왔어? 엉덩이 때렸는데 이걸로? 돌다가. 어쩐지 멍이 줄여야 돼. 멍? 멍멍? 김현종 선배님의 멍 아닌가?